이 작품은 재작년에 한 3년 전에 만들었던 작품인데요. 석호 원본이에요. 골고다의 3인이라는 작품이에요. 예수님과 양쪽에 두 강도를 그리고 또 골고다 그 계단 골고다를 표시했고 가운데는 예수님, 양쪽 두 둘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처형당했던 양쪽의 강도들입니다. 이것도 이제 석호 원본이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뽑아서 조각 선수전할 때 성전장식할 작품입니다. 다 대리석으로 뽑을 작품이에요. 골고다의 3인 골고가 골고는